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 이집입니다. 저희는 벤츠 S500 2008년식 차량에 옥스를 개조한 후 옥스로 DMV도 사용하고 블루투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 작업한 후 어드밴스 블루투스를 CG Changer, DVD Changer D로 장착하고 눈드로프 헤디캡도 순전유닛과 뒤트렁크 앰플에도 각기 하나씩 작업하였습니다.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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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που 음악 음악 muscle 한글자막 by 한효정